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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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아닌 일본으로 북상하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으로의 슈퍼태풍 북상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괌과 일본을 강타한 이후 태풍 마와르는 역대 5월 태풍 중에서 세 번째로 강력했습니다. 5월부터 발생한 초강력 태풍 마와르와 같이 올해는 강한 태풍이 잦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바다에는 태풍의 연료가 되는 열에너지가 풍부하며 엘리뉴까지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풍 오후 독수리가 한반도로 북상할 수도 있는 상황이므로 항상 태풍에는 24시간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